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피입니다 오늘은 제철 꽃게로 감칠맛 폭발하는 꽃게탕을 끓여보겠습니다 꽃게 배를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게 숙회구요 넓고 동그랗게 생긴게 암캐에요 숙회는 살이 많고 암캐는 알이 많아요 살이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구요 집게말도 꼭 자르셔야해요 드시다 입을 다칠 수 있거든요 여기가 꽃게 잎인데요 이것도 잘라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넣어 배를 살살 들어올리면 이렇게 등딱지가 열려요 보통 등딱지 안에 모래주머니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네요 이게 꽃게 아가미인데요 먹지 않는 것이니 이것도 제거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가미 속에 꽃게가 먹은 작은 새우가 들어있네요 칼로 자르면 살이 삐져나오니까 가위로 잘라주세요 등딱지 안에는 맛있는 내장도 들어있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을엔 무가 보약이죠? 맛난 가을무도 큼직하게 썰어주고 나머지 야채들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감칠맛 폭발하는 꽃게탕을 끓여보겠습니다 비법은 바로 재료를 넣는 순서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내장에 들어있는 등딱지와 된장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벌써부터 달큰한 꽃게 냄새가 올라오네요 꽃게를 익히면 붉게 변하는데 이건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 때문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버리면 안되겠죠? 무가 반찜이 되면 손질해둔 꽃게와 양파와 호박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살이 맛이 없어진답니다 정말 한 숟갈 떠먹고 싶네요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하시고 먹기 직전에 대파와 숯밭을 올려 완성하시면 됩니다 아까 던져놓았던 등딱지를 올려주니까 비주얼이 너무 좋죠? 감칠맛 폭발하는 꽃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꽃게에는 천연 피로회복제인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환절기에 한번쯤 만들어보세요 꽃게가 철이라서 너무 달아요